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다시금 언약을 붙잡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아는 장노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교회분은 아니시고 아주 친한 장노님이신데 이분 가끔 연락하고 이렇게 지내는데 카톡도 오랜만에 한 번씩 하는데 긴 내용을 이렇게 보내시는 분이 아닌데 어느 날부턴가 이렇게 아침마다 시 한 편을 이렇게 창작해서 저에게 보내주시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해가지고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할 참된 구원자로 부활하셨네 과거 올무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것이 되었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는 은혜가 이만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네 이런 문자를 이렇게 소중한 사람에게서 딱 보내져 오면 어떨까요? 은혜 되겠죠. 요즘 너무 많은 카톡들이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지는 식으로 오긴 하지만 이런 걸 안 보내시는 분이 갑자기 이렇게 손수 자기가 직접 지은 서툰 멋있는 글을 보내올 때 아주 정독하고 묵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시를 쓰실 분이 아니길래 어떻게 이렇게까지 시를 쓰게 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본인이 일하는 센터가 있는데 이분이 상담하시는 분인데 그 상담을 진행하다가 이제 불신자 엄마에게 복음을 전했고 영접을 했고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을 주었는데 일주일 동안 그분이 이제 수백 번 읽으시고 암성하다가 자신의 모든 문제를 잊고 행복하게 다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이제 성경 한 구절을 주었더니 더 집중하면서 한순간에 그렇게 인생이 확 변하는 걸 보면서 본인도 회귀가 절로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도 도전받고 강단 말씀에 더 집중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전에도 예배는 드리고 말씀은 듣기도 했겠지만 지금은 더 집중했다고 하더니 이제 나의 생각이 더 변화되어지는 것이 보여지고 본인 느낄 뿐만 아니라 이제 가까이 있는 와이프도 그렇게 느끼면서 집착과 염려가 사라졌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알고 있는 말씀이었고 어쩌면 우리가 이 본부 말씀이 외우고 있는 말씀을 여기지기도 쉽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의 만남의 축복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강단을 통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또 주 예수교수도를 믿는 지체들의 포럼을 통하여 하나님은 늘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영적인 점검을 늘 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젠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잠식당할 수 있다라는 것. 이번 주 강단을 통해 나온 그 비극적 부부가 어느 날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는 한 사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시간 깨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 무엇인가요? 지금도 선교제를 향해 무한 미사일을 날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쏴도 부족함이 없는 이 미사일을 지금 영국과 태국 현장에 보금을 전하시는 전도자들의 동역자로 우리의 영적인 군대가 그곳에 파송되어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들이 받는 응답이 우리의 응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언약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듣고 이 믿는 누리고 있는 이 언약을 통해 다른 사람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죽어있던 나의 영혼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했고 그 빛을 통해 살아나고 있는 나의 삶을 통해 다시금 이 보금의 빛을 감사로 누리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는 이 망대를 세우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저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깨달아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 자녀로 태어났고 지금도 아버지 합동이라는 교내에서 목회하고 계시고 태어났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으니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당연했고 교회를 빠지면 안 되는 곳이라고 여겼고 어릴 적부터 얼마나 교육을 철저하게 했는지 헌금도 철저하게 하나님한테 혼나지 않으려고 또 하나님이 주시려는 축복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많이 읽어보려고 했고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들 어디서부터 있습니까? 창세기부터 읽지요. 어쩌면 성경을 처음 읽을 때 마음 먹으면 창세기 3장까지는 누구나 읽을 수 있는 분량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몇 번이나 봤겠습니까? 그런데 이 창세기 3장이 그저 뱀에게 속아서 인간이 타락하는 부분으로만 알고 있었던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정말 믿어지고 깨달아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듣기도 합니다. 교회에 다녔지만 내가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지만 정말로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 예수 교수를 잘 알지 못했고 신앙생활을 했었구나. 뱀의 머리에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라는 그 신앙 고백을 다시금 하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나에게 다시금 깨달아지기 시작했고 성경의 핵심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다시금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주는 전도자의 만남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다시금 생각해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좀 어렸을 때 이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갑자기 길 가다가 성경을 알려준다고 하면서 이제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창세기 26장에 이제 하나님이 이러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곳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구절을 이렇게 딱 보여주면서 여기 우리라는 거 있죠. 여기 우리라는 거 보이죠? 여기 남자 여자 만드셨다라는 거 보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남자 하나님 여자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목사님 자녀로서 들은 짬밥이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넘어간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요. 야 성경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구나. 같은 성경을 보는데 누구는 생명의 복음을 알아가는 반면에 누구는 사이비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을 봤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올바른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다시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자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교회에 사람들이 멍청해서 그렇게 믿는 것 아닙니다. 어쩌면 그들이 더 똑똑할 수 있고 우리보다 더 잘 살 수도 있지만 그들은 다른 영을 받았기에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더 불쌍히 하고 기도해 주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정말로 올바른 복음을 내가 깨닫고 있다라는 사실에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음을 믿고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교회의 만남을 가졌다라는 것 감사를 누리시며 이 축복을 누리는 예원의 모든 송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교수의 은혜에 감격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한 번 구원을 받았으니 끝이 아니라 저도 항상 기억하며 누리려고 하는 것이 나도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다곤 하지만 나에게 정확한 복음이 깨달아지기 시작했고 이 말씀을 깨달아가며 깨달아갈수록 나에게 넘치는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이 은혜 속에 더욱더 하루를 누리려고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또한 이 은혜가 필요한 곳에 전달해야 되는 사명을 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먼저 일어나면서 예수 교수 또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라고 외치면서 일어나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에게 전부이고 이것으로 시작해서 이 삶 오직으로 시작해서 마쳐야 됨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393의 기도인 것을 믿고 고백하는 하루가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삼의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나를 택정하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 아래 이 예원교회의 만남을 허락하셨고 매주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심을 고백하는 내가 되고 지금도 사도행제는 역사가 그대로 성취되고 237 현장이 사실적으로 살아나고 있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예원교회와 함께 인도받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오늘도 삼위일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복음은 그 누구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믿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노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구원의 길을 여셨고 믿을만한 은혜를 또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네피린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홍수 같은 재앙이 닥쳐온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방주 안에 있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도 화려해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은 대로 선택하지만 지금 세상이 너무나도 좋은 것들이 많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교회를 떠나가지만 막상 우리에게 홍수가 밀려온다면 우리의 살 길은 오직 방주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닿는 것이 자신들의 성공인 것처럼 떠드는 저들을 향해 그렇게 착각 속에 바벨탑을 쌓아가는 그들 향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 단을 쌓고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여야 하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살았고 모세도 80세부터 시작되었으며 사무엘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오고 우리에게 전달을 해준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려우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리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너네들 고생하라고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믿으라고 갱신의 시간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하다가 광야에서 죽었지만 그들의 후대들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또 복음을 놓치는 포로가 되었고 나중엔 속고까지 되어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 없으신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교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다 이루셨다 약속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전달해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가 많은 좋은 설교가 있고 요즘 유튜브만 들어가도 전국에 내 농을 안 하는 목사님들의 설교가 있지만 우리는 그 목사님의 말씀보다 새벽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이유는 예원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이 있고 이 앞에 누가 섰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오늘도 붙잡는다면 그 말씀을 송치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고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중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정말로 많지 않다라는 걸 저는 사역 현장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사역 현장을 이렇게 가다 보면 정말로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분을 만나게 하셨는데 그러면서 대화를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교회도 잘 다니는 것 같고 믿음이 되게 좋은 줄 알았는데 교회관이 희미한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참 교회라는 곳이 교회 안에서 너무나도 많은 상처를 받게 되어졌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교회에서 사기를 당해서 교회를 못 나가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지켜가겠다고 이렇게 이곳저곳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문득 이분들이 참 믿음을 지키는 것이 감사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서 이런 분들이 상처를 너무 많이 받는다 본인 스스로가 너무 많이 받는다 그리고 본인의 주장이 너무나도 강하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어지면 정말로 이런 것들이 참 이분이 너무 힘드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갈등과 문제 속에서 나라는 것을 뛰어넘지 못하고 분열시키는 사단의 속임새에 속게 되어질 때 교회를 멀어지게 되고 자신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들은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그저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너무나도 안타깝게 느껴지게 됩니다. 정말로 이런 분들과 포럼하면서 그래도 감사한 것이 하나님께서 다시금 복음을 회복하시고 믿음을 다시금 지키시려고 하는 것에 너무나도 감사함을 느낍니다. 여러분들 포럼하는 것이 두렵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기독교인들을 만나면 너무나도 이렇게 말하는 것이 두렵다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단들만 전도해서 그런가 아니면 본인이 믿음이 없는 게 들키기 두려워서 그런가 우리는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포롬되어지고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서 자신의 생활을 반복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복음을 일주일 동안에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교회만 왔다 갔다 거리다가 어느 날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은혜를 한 번도 나누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진다면 우리도 언젠가 유럽교회 미국 교회처럼 되어질 수 있다는 걸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도 하나님 잘 믿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고 점점 교회에 사람이 줄더니 그런 무형교회가 되어버린다는 것 어쩌면 요즘에도 젊은 사람들이 본인하고 조금 생각이 안 맞으면 바로 이야기 안 하고 간섭받기 싫어하고 본인 주장에 메어있는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를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이 복음 전달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이 복음이 끊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금 하게 되어집니다.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전도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전도의 대상입니다. 전도라는 것이 그저 예원교로 데려오라라는 것 아닌 거 아시지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그저 그들이 종교생활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듣고 믿고 누리는 이 복음을 담대히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는 틀렸고 내 말이 맞다. 이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들은 이 은혜를 나눔과 동시에 그들이 전도와 성교의 방향을 붙잡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다시금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면 우리는 엄청난 큰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기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가 있는데 저희 가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이 음성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누구라고 해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울이라고 해도 바리세인 중에 바리세인이었던 그라도 예수님이 필요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아나니아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보다 전도를 많이 한 바울 사울 그 전도한 아나니아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지만 그보다 한 사람을 더 전도한 사람이 아나니아라는 이 사실 이 영적인 사실이 깨달아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도한 그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전도한다면 그 사람도 우리가 전도한 사람이다. 이 영적인 축복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기도하면서 동역하고 있는 저 성교 현장에 일어나고 있는 그 응답들이 우리의 응답이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되길 바랍니다. 이런 영적인 축복을 모른다면 우리가 그 성교 현장을 놓고 기도할 이유도 없고 마음을 담아서 기도가 안 되어지겠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말씀을 주시는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또한 누려지는 여러분들의 현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인도받기 위해선 정확한 언약을 누림 동시에 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망대를 세우는 이유는 이 망대가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영적인 사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더 누림 속에서 이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알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할 때 더 큰 은혜가 나에게 먼저 임하게 되어집니다. 이 축복이 먼저 여러분들 가운데 누려지는 예원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만나는 그 사람에게 정말로 허황된 복음이 아니라 억지서운 복음이 아니라 이 은혜가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평안해지는 포럼 시간 누리는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 이야기하지 말자고 이야기하는 이때에 생명 대신 예수 교수도를 담대하게 선포하는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 영적인 흑음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 현장 가운데 정말로 2, 3, 7 가운데 살아날 그 한 사람을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